태국과의 첫 번째 경기가 바로 내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월드컵 2차 해선 순위표를 봤을 때 2연승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등 태국과의 경기가 만약에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승리한다면 사실상 2차 해선을 조기에 통과하는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 경기에서 아마 선발 라인업은 지난 아시안컵보다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 명단과 상당히 다른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임시감독이다 보니까 전술적인 플랜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그렇다는 건 아시안컵 때 주전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주전 명단에서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박용호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면 태국전에 선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선홍 감독이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조직력적으로나 엄청난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전술에 대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거나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로 배치해서 지금 당장의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번 태국전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선발 명단에서 바뀔 만한 위치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규성이 있는 최전망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이강인이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황인범의 옆자리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도 김민재의 옆자리와 왼쪽 풀백 이 5자리 정도는 바뀔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강인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이강인 자체가 폼은 매우 좋았죠 특히나 지난 주말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생제르망에서 엄청난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득점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경기에서의 컨디션이 매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도 월요일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45분 이 경기를 치른지가 이강인 선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3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경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장거리 비행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당장 어제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했고 훈련을 오늘 하루 하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자리에 선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를 빼고 이강인을 교체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이 자리에 홍현석이라던가 아니면 이재성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기용하는 방향도 어느 정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재성 선수도 지난 주말에 경기를 하고 넘어왔지만 하루 정도 먼저 이강인보다 경기를 했고요 국내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마도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왼쪽 라인에는 정우영 선수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홍현석 선수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홍현석 선수도 이강인 선수처럼 약간은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홍현석 선수도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 정우영 선수를 배치하는 게 가장 일단은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조규성을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규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를 배치하지 말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고 미디필드 라인의 선수를 한 명 더 늘릴 것이냐 이 고민도 황선홍 감독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조규성 선수는 아직까지도 이 아시안컵 기간에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규성 선수가 미투윤란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의 컨디션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처럼 어제 입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컨디션을 관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민규 선수가 그렇다면 선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울산에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죠? 최근에 뭐 득점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디션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표팀에 선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를 그냥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원톱으로도 잘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어떤 선수가 또 이제 배치가 될 것이냐 그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정호연 선수도 있고요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올려서 기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가장 베스트는 홍현석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다면 홍현석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게 우리의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 그런데 홍현석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처럼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고 그리고 입국도 어제 했기 때문에 홍현석 선수의 컨디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백승호 선수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백승호냐 박진섭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형은 백승호와 황인범 이렇게 두 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황선훈 감독이 수비 라인 앞에 두 명의 선수를 두는 걸 꽤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백승호 선수도 어쨌든 장거리 비행을 했다 보니까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뒤쪽에 백승호 선수가 혼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백승호보다 조금 더 수비적인 박진섭을 기용하는 것도 황선훈 감독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법 하죠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황선훈 감독이 박진섭과 백승호를 둘 다 데려갔었죠 그런데 박진섭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하고 백승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박진섭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안 나올 때도 백승호 선수를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황선훈 감독이 이 수비 라인 앞자리에 박진섭보다는 백승호를 기용하는 걸 더 선호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는 그리고 그때 황선훈 감독은 아무래도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능력이 박진섭보다는 백승호가 약간은 떨어지지만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공급해주는 능력 이 능력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이상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아마 백승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왼쪽 라인 김진수 선수의 이 자리도 바뀔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 자리에 새로 뽑힌 선수가 이명재 선수잖아요 근데 일단 이명재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기본적으로 전북의 컨디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북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김진수 선수의 컨디션도 그렇게까지 완전 100%다 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이 기본적으로 시즌 초반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명재 선수도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재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명재 선수도 국가대표팀에 처음 뽑힌 거기 때문에 선발로 기용하는 데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전술적으로 약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이 왼쪽 라인에 황희찬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처럼 측면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측면을 흔들어줄 선수가 약간은 부족하거든요 정우현 선수도 사실은 측면에서 측면을 흔들어주는 유형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만약에 정우현 선수가 아니라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나오거나 아니면 홍현석이 나오거나 그리고 만약에 송민규 선수가 나올 때도 이 왼쪽 라인에서 보통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재성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넓게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것보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라인에 도움을 주는 게 나으니까 이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풀백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김진수 선수보다는 이명재 선수가 이 역할을 더 잘하거든요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김진수가 나왔을 때는 언더래핑이라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중원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들을 김진수가 많이 해요 이게 김진수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우리의 스쿼드 구조상 이 왼쪽 라인에 직선적으로 경기장을 흔들어줄 선수가 없다면 김진수가 아니라 이명재를 선발 출전시켜서 이명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의 파트너 이 김영권 선수의 자리도 약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영권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는 본인이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엄청난 걸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 이 경기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일단 출전시켜서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서 태국을 이기자 약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한 경기 두 경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황선홍 감독의 아무래도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영권 선수가 지난 라운드 K리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못한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권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권경원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자 자리에 백승호 선수가 나온다면 박진섭 선수를 중앙수비수로 기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조유민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권경원 선수를 제외하면 오른쪽이 더 적합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박진섭이라던가 아니면 조유민이라던가 이렇게 김민재 옆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민재의 위치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한 자리 서령우 선수의 자리는 아마 서령우 선수가 웬만해서는 나올 텐데 황선훈 감독이 아시안게임 때부터 그리고 이번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면서부터 하고 싶어하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을 일단 공격적으로 올려요 예를 들면 이번 국가대표팀에서는 황인범 선수겠죠 황인범을 공격적으로 올리면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황선훈 감독이 최근에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령우 선수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 왼쪽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쓰리 백도 만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령우 선수가 웬만하면 황선훈 감독이 이러한 전술을 쓴다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다시금 국가대표팀에 꼽힌 김문환 선수가 벤투 감독 때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현재 김문환 선수가 카타르의 알두하일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두하일의 감독이 최근까지 파리생제르망이 감독을 했었던 갈티의 감독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감독이죠 그런데 알두하일로 가서 워낙에 이 갈티의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전술적인 틀을 잘 짜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일단 현대적인 전술 트렌드에 어쨌든 익숙한 감독이다 보니까 알두하일에서 인버티드 풀백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서 김문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알두하일에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고 있어요 최근 3경기 동안 김문환 선수의 히트맵이거든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문환 선수가 이제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일단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령우 선수가 울산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리그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데 매우 익숙한 김문환을 활용을 해서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황인범이 올라가면 중앙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스타일의 경기 방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황인범 선수가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들어가고 하는 이 체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면 오른쪽 라인에 이강인이 나오든 아니면 이재성이 나오든 홍현석이 나오든 이 오른쪽 라인의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할을 얼마나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직선적인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이제 꼭 이제 측면 지역에 이재성, 이강인 혹은 홍현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측면으로 벌리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선발 라인업은 이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망 공격수로 나오고 이재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 대신 나오고 왼쪽 라인에 정우영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많아지니까 홍현석, 황인범, 백승호, 산미들이 배치가 되고요 왼쪽 라인에 이명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옆자리에 권경원이 배치되는 오른쪽 라인에는 김민재와 서령우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선수가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올 테니까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정우영 선수의 침투 혹은 이재성의 오프더블 플레이의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명재의 오버랩핑과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쪽 라인에서도 서령우 선수의 오버랩핑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황인범도 좀 올라가고 백승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남아있지만 백승호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역시나 김민재의 능력을 우리가 매우 이제 믿고 맡기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도 김민재 뒷 공간도 김민재 이 많은 공간들을 이제 김민재가 많이 커버해 주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비를 하게 되는 김민재 선수가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틀을 만들 때는 사기 아이템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역시나 이번 경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못 뛰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홈에서 태국을 만나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라인을 가져가고 공격적인 선수 배치와 전술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황선홍 감독이 본인의 전술로 공격성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대표팀의 상황이 정말 어지러운 그런 와중에 축구협회에 지금 문제도 정말 많고 여러가지 지금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태국과의 첫번째 경기를 잘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팬으로서 있네요